짠!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모르겠어? 입술 컬러가... 아닌데... 그... 그럼... 머리에 리본 담고 말하는 건가? 응 진짜? 뭐지? 아이... 모르겠다... 리본! 정답! 그렇게 달라 보여? 아니... 내 눈에는 그냥 똑같은데... 내가 엄청 신경 써서 오늘 묶은 거거든... 아... 그래... 안녕하세요 뿌! 어? 뿌? 양 갈래? 그래 내가 할 때 핵! 어? 너 머리에 리본 뭐냐 핵? 아 이거 오늘 좀 신경 써서 묶어봤지... 저렇게 바로 알아보다니 대단하다... 야 어떻게 묶은 거니 뿌! 나도 알려주라 핵! 알려줄까? 응 응! 핵! 어떻게 한 거냐면... 요렇게 작은 검정색 머리끈 두 개랑... 리본 얇은 거를 준비해줘! 그런 다음... 요 앞에 머리 할 부분을... 먼저 잡아서... 요 끝을... 히히히히히... 먼저... 묶어주기! 이 부분을... 묶어줍니다... 요기를 따줄 거예요... 이렇게... 세 가닥을 해서... 히히히히히... 촘촘하게 따줍니다... 촘촘하게 따줍니다... 짠! 이렇게 양옆으로 따줬으면... 위아래로... 위분을 묶어줄 거예요... 묶어주기... 이렇게... 아래에도 리본을 하나 묶어주고... 짠! 이렇게 반대쪽도 해주면 완성! 저는 밥 묶으면 하니까... 여기서 밥 묶으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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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히히히히... 히히히... 오우야... 진짜 그렇게 했다고? 오우야... 나도 하고 싶다 해! 히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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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줄게... 오우야... 너처럼? 아니... 리본 헤어... 예쁜 거... 다른 것도 되게 많아... 내가 해줄게... 히히... 히히...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... 내가 태어났을 때... 이렇게 머리가 삐족하게... 양갈래처럼 태어났었대... 엥? 그게 말이 돼? 말이 안 되는 거 같지? 진짜야... 그리고 나 또 4세 때... 유치원 갈 때... 머리 양갈래로 안 묶어줬잖아... 그러면은 울었대... 그래서 하는 수 없이... 양갈래로만 묶어줬었대... 와... 이달랐구나... 근데 지금은 안 울잖아... 그냥... 하나로 묶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지금은... 엄청난 징크스가 있어... 히히히... 징크스...? 응! 내가 시험 보러 갔을 때... 머리를 그냥 하나로 묶고 간 적이 있었거든? 근데 그때... 오늘은... 시험 보는 날이다...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...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... 헥! 헥! 자... 조용 조용! 오늘 시험 본다고 했었죠? 다들 단어 외웠지? 응... 최선을 다하자... 시험지 넘기자... 헥! 나 진짜 잘 봐야 되는데... 헥! 헥! 왜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? 에이! 모르겠다! 생각나는 대로 해야지! 헥! 헥! 다 풀었죠? 시험지 걷는다? 아이! 좀만요! 선생님! 아직 다 못했는데! 갈래야... 시험 시간 안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? 아쉽지만 선생님 걷어가야겠어? 아! 안돼! 안돼요! 선생님! 안돼! 안돼! 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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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야... 너 매번 20점 받더니... 이번에는 더 못 받는데? 네?! 도대체 몇 점이길래? 10점? 헥! 헥! 한 번 더 이런 점수 받아오면... 선생님 어머니랑 얘기할 수 밖에 없어... 안돼요! 다음번엔 좀 더 준비하자! 네에에에에에에에! 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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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.. 이 머리때문이라 맨날 양갈래로 묶다가 하나로 묶어서 그런거라고 그 다음부터 난 절대로 하나로 묶은 일은 없었지 양갈래로만 묶어왔어 쭉 그 다음부턴 10점 받은 일은 없었어 오 그런 징크스가 있구나 그럼 머리를 열갈래로 묶으면 어때? 뭐? 한갈래로 묶었을 땐 10점이고 두갈래로 묶었을 땐 20점 그럼 열갈래로 묶으면 100점 아니야? 그런가? 우와 대박 진짜네 그래 너 내일 시험 있으니까 한번 열갈래로 묶어가 봐 혹시 알아? 100점 맞았지? 왜 진짜 그럴거 같아 얘들아 고마워 내일은 내가 무조건 100점 맞아올게 해 정말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맞아 그럼 너무 신기하겠다 야호 나 100점 맞으면 아빠가 애플워치 사준다고 했는데 이제 꿈이 현실로 되는거야 핵 우와 부럽다 애플워치 근데 너네 아까 리본으로 머리 묶어준다 하지 않았어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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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맞다 노란색 리본을 준비해주시고 양갈래에 묶인 머리 그대로 따줍니다 됐다 한쪽 더 따면 되지 이렇게 머리가 따져 있으면 위아래로 리본을 묶어주면 돼 간단하네 응 간단해 위에 묶어주고 리본을 이렇게 아래에 묶어주고 짼 왠승 박수 여자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 그럼 쉽게 예뻐지는게 아니지 굉장히 쪼그러게 산다 뭐라고? 아니 예쁘다고 내가? 아니 머리가 반장아 너도 머리 해줄게 이리 와봐 나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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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와봐 키키키 키워비키 미키 흐흐흐흐흐 좋았어 오늘은 꼭 100점을 맞구야 말겠다 비록 공부는 많이 못 했지만 머리를 열 갈래로 묶었으니 가능성이 있어 힛 헥 자 조용 조용 모두 잘해야 앉자 오늘 단어 시험 본다고 했었죠 다들 준비 갈래야 너 머리가? 네 선생님 이것은 100점을 맞기 위한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00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? 응? 하나로 묶었을 때 10점 둘 갈래로 묶었을 때 20점 세 갈래는 30점 네 갈래는 40점 결국 열 갈래로 묶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힛! 그런 논리가 있니?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니깐 그래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? 꼭 100점 받길 바란다 네! 네! 자 시험지 받고 돌리자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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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 머리에 귀를 모아서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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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!